뭘 챙기세요? 산에 가서 등산객들 필요할 때가 있어. 만약에 이런 걸 갈 때마다 채비를 하세요? 그런데 간단한 구국약품, 연구랄지 소독제랄지 해열제, 오염도 만드니까 가위랑 펜셋이랑 대충 챙겨서. 필요한 게 많구나. 그러고 날 따라와. 네, 가시죠. 네, 그렇죠. 혹시나 마주칠 사고에 대비하는 건 이제 습관이 됐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초를 구하는 일도요. 형님 다니시는 차는 다 그냥 악산이네요, 악산. 전부 악산이니까 좋은 곳이 많아. 형님 뭘 찾으러 가시는 거예요? 좋은 곳이 짠산데 안 되니까 있어. 이거 여기 잡아봐. 내가 당겨줄게. 네. 아따. 이야, 이거 뭐. 으쌰. 스키장 리프트 같네, 이거. 으쌰. 네. 으쌰. 아, 형님 진짜 힘 좋으세요. 으쌰. 아이고 고생했네, 여기까지 온 일하고. 크으. 저 문산 한번 보소줘, 얼마나 좋은가. 아, 그냥 뭐 이 가빠진 숨이 탁 하고 풀어지는 그 느낌, 여러분 아시죠? 아, 정말 마냥 좋네. 우리 여기까지 와서 건강, 힐링을 한번 하고 갔으면 참 좋겠는데 한번 해볼란가. 우리 키를 한번 좀 바꿔서 가볼게요. 그렇죠. 응? 응. 이거를 한번 넣어볼란가. 누우라고요? 어, 이거를 넣어봐. 이렇게, 이렇게 맞는 거예요? 큰 대자로 넣어. 어우, 야, 푹신하다. 어, 푹신해 좋아. 어, 도래사장에서 뜸길 어디께. 맑은 공기. 마시면서. 응. 힐링한 몸. 오, 와, 쉐이. 손님, 저희도 묻으시려는 건 아니죠? 아... 손 실만이야? 손님, 이거 생매장 아닙니까? 누가 이거 달게 주는 사람도 없어. 감기해봐요. 아무도 없어. 으하하하하하. 저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은 거예요? 이렇게 하면. 네. 길이 험한 대로 올라왔잖아. 땀으로 몸에 젖어있으면은. 감기도 들 수도 있고. 네.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. 네. 낙엽으로. 하... 덮고 있으면은. 뚜뚜도 하고. 힐링도 되고. 땀도 개우고. 정말 좋아. 우리가 덮는 그 화학섬유 이불 같은 느낌이 아니라. 어, 그렇지. 정말 편안한 따뜻함이 있어요. 우리 동생 위에서 기도를 좀 해줘야겠니. 아, 이 상태로요? 어. 이 상태에서. 우리 윤택이를 건강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. 나무야비 타불. 아멘. 이제 우리 고만하고. 네. 힐링 다 했으니까. 다음 목적을 위해서 한번 가보자고. 네. 그럴 수 있어. 응? 이야. 근데 진짜 일어나기 싫으네요. 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.